안녕하십니까 어젯티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에어소프트건 관련 악세사리 하나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지금 앞에 있는 것들을 조금 보시면 아시겠죠 바로 핸드건 피스톨용 홀스터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어떤 제품이냐 바로 이 제품이죠 이 제품은 비닐 패키지에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 511 택티컬 511 택티컬에서 나오는 여기 적혀 있죠 썸드라이브라는 홀스터에요 홀스터고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온 것은 글록 17용 그리고 글록 19용 홀스터 아 여기 17용이고 19용 홀스터에요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한번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홀스터의 생김새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씩 얘기를 하면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제가 에어소프트 유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술이라든지 이렇게 실제 군경분들 이런 분들이 사용하는 이게 홀스터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장단점보다는 우리가 서바이벌 게임이라든지 홀스터 에어소프트 유저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게 뭐 괜찮은지 이런 것들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하나를 하나씩 열어볼게요 열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부품 하나와 홀스터 하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비닐 패키지에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는 어떤 총에 장착이 가능한지 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쪽 편에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은 511 택테이크 홀스터 레벨 2 레벨 2 레벨의 홀스터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글록 17용 17용도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홀스터와 부품 옵션들이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비닐은 지퍼 형태로 되어 있어요 비닐 한번 치워놓고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먼저 부품은 동일합니다 두 제품에 이렇게 홀스터가 각각 하나씩 들어 있어요 홀스터가 홀스터가 들어가 있고 딱 길이만 봐가지고는 여기가 17용 이게 19용으로 보시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벨트에 이런 식으로 벨트에 거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리춤에 차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방식의 경우에는 벨트를 또 풀어야 되겠죠 빼기 위해서 벨트를 풀어야 되고 이 홀스터가 퀵 릴리즈 방식이 아닌 나사로 고정이 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저희 에어소프트 유즈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 방식 그냥 허리에 걸 수 있게끔 이렇게 벨트에 그냥 안쪽으로 넣어서 걸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아답터도 하나 같이 제공을 한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여담인데 의외로 5.11 택티컬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실제 사격선수 우리나라 국내 아마추어 사격선수라든지 아마추어는 잘 모르겠어요 올 때 그러니까 정식 체대를 진학을 해서 사격선수를 하셨던 분이 제 주변에 몇 분 계신데 그 분들한테 물어보면 5.11이라는 회사를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5.11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 있는 이런 각종 택티컬 의류 신발 이런 홀스터뿐만 아니고 각종 벨트 슬링 뭐 여러 가지 제품들 이런 제품들을 파는 회사예요 회사인데 이 5.11이라는 의미는 5.11이라는 게 이게 암벽등반을 할 때의 그 난이도의 최고 난이도를 5.11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이 5.11이라는 회사를 처음 만든 사람이 바로 유명한 암벽등반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된다고 하면 5.11이라는 회사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자세한 이런 소개들을 한번 드리는 코너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미국에 있는 이런 택티컬한 그러니까 현역 군경 이렇게 분들이 사용하는 오리지널 장비들을 판매하는 회사고 스포츠 용품으로 치자면 흔히 우리가 나이키 아디다스라고 하죠 이게 택티컬 의류계의 나이키 아디다스 급의 매출도 상당하고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이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이제 홀스터를 이렇게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홀스터의 재질은 파이버글라스로 재질이 되어 있다고 해요 제조사에서는 이렇게 딱 눈으로만 만져봐도 상당한 퀄리티를 가지고 있어요 단단하고 퀄리티가 되어 있고 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특이한 점이 이렇게 홀스터에 이렇게 락을 걸 수 있는 락 장치가 있습니다 락 장치가 그래서 홀스터에서 총이 이 락을 풀기 전에는 빠지지 않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총을 장정을 하고 나면 딱 딱 걸리죠 그러면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락 장치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총을 빼야지만 장전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미국 경찰들 같은 경우는 항상 총을 이렇게 오픈 캐리죠 경찰들은 현역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총을 이렇게 보이게 차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사고 다닐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렇게 범죄자들이 총을 훔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이 홀스터에 락이 걸려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에어소프트 유저들은 지금 보이는 이런 홀스터들 오픈, 오픈형 홀스터들 그러니까 락이 따로 있지는 않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빠지지는 않는데 조금은 되는데 락 기능 없이 바로바로 이렇게 신속하게 뺄 수 있는 이런 홀스터들을 많이 선호하죠 왜냐하면 게임 뛸 때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빼기 위한 이런 홀스터들 또 이것도 실물인데 퍼스터스피어라는 회사의 실물 홀스터입니다 글롱용 홀스터인데 이런 식으로 착용을 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밸브 고리가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걸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걸게끔 되어 있는데 뭐 어떻든 저때든 이거는 지금 이 511 511에서 나오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런 락이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19용인데 실제로 제가 지금 이게 글롱 45거든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45 45가 빡빡하게 잘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이유가 이 제품이 오리지널 실총용 제품이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이 VFC 글롱 17 같은 경우는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GHK 글롱 17 같은 경우도 잘 들어가요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잘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마루이 마루이 글롱 17, 19 또는 마루이 글롱에 가드 프레임을 장착한 글롱들은 엄청 빡빡합니다 이게 하부 규격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빡빡하게 잘 안 들어가는 경우 지금 제가 테스트를 해보면은 VFC 글롱 17은 잘 들어갑니다 17, 19은 근데 지금 이거 45 같은 경우는 이게 45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때문인지 아마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RMR 마운트를 장착을 해서 이게 하이 마운트 사이트가 꽂혀 있다 보니까 이게 높이 때문에 지금 잘 안 들어가는데 VFC 글롱은 잘 들어갑니다 잘 들어가고 전혀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GHK 글롱도 잘 들어가고 근데 테스트 해보니까 마루이 글롱은 하부 프레임 두께가 두꺼워서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엄청 빡빡해요 아무튼 그 점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벨트에 이렇게 완전히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제공하는 이 아답터를 통해서 이렇게 바로 꽂고 빼고 할 수 있게끔 하는 요런 두 가지 아답터를 제공하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요것 외에 이 허벅지에 장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액세서리들도 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이 운동화도 나이키 아디아스를 신듯이 우리가 이런 홀스터도 이렇게 TMC나 이런 것도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 뭔가 좀 오리지널 제품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제품이 비싸냐? 비싸지 않거든요 국내의 판매가 같은 경우는 뭐 재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10만원대 판매를 하고 있는데 511 공식 홈페이지 할인행사 할 때 구매를 하면은 이거 뭐 한 30달러? 40달러면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게 해서 구매를 한 지인분의 제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구매를 하지 않지만 지인분이 그렇게 할인행사를 할 때 구매를 했던 제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생각해보세요 할인행사 할 때 배송비 다 쳐가지고 하더라도 뭐 배송 대행지 치더라도 한 5, 60불이면 사는 거니까 한 7, 8만원에 실제 군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홀스터를 내 에어소프트건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511 택티컬에서 나오는 이 글록용 홀스터 뭐 글록용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제 홀스터가 있지만 그중에 글록용 홀스터인 썸드라이브 홀스터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실제로 이거는 바이킹 택틱스라는 미국의 전술 교육하는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필드 테스트를 다 마쳤다라고 이 박스 포장지에도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테스트 필드 테스트 바이 바이킹 택티컬이라고 초록색으로 적혀 있죠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그만큼 실제로 군인이라든지 아니면 경호업체 또는 이렇게 미국에 있는 LAPD 라든지 이런 경찰들이 실제로 현역에 현업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제품이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이런 컨실드 캐리를 하면서 허리춤에 차고 락이 있는 홀스터를 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제품도 있으니까 한번 좀 고려를 해보시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빌려왔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러분들께 짧은 홀스터 소개 영상을 시켜드렸고 다음에 또 다른 재미난 제품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